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옮긴다. 발걸음도, 칼집도, 땅에 질질 끌린다. 어쩔 수 없지.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기운을 억누르는데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세세한 것에 쓸 신경 따윈 남아 있지 않아 비틀대는 내 모습을 목격한 이들이 기겁하며 물러나는 것이 느껴진다. 반대로. 그런 나를 향해 다가오는 이들도 있었다. 버닝 캐니언에 목을 칠 절호의 기회, 라고 생각한 것일 테지. 불친절한 이웃들, 그들의 불순한 의도가 훤히 보이는 듯하군. 이런 상대라면 더 이상 힘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겠지. 피를 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놈들이 달아났다. 아니,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나의 검으로부터 벗어나기엔 너무 늦었어. 하아… 내가 이런 피에 굶주린 검귀가 된 이유… 그에 대해선…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군. 그날, 좋은 검이 들어왔다는 소식에 공식 일정을 미루고 무기상을 찾았어. 그저… 자그마한 일탈이었지. 그 사이, 버닝 캐니언을 향한 습격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 피터는 내가 운이 좋다고 하더군. 그러면서 아직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으니 신변을 함부로 노출하지 말라고 했어. 미안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나를 노린 것이 분명한 습격에 발레포르가 의식불명에 빠졌어. 나를 대신해 버닝 캐니언의 가신이 희생된 거야. 이것을 어떻게 행운으로 치부할 수 있겠어. 결코, 결단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습격이 있었던 장소를 조사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현장은 이미 치워진 뒤더군. 피터 폰 크림슨 리버가 이미 뒷수습을 했다고 하더군. 내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현장을 치워버렸다. 어째서? 피터를 향한 의심이 가슴 한편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 나는 은밀히 피터를 감시하기 시작했지. 피터가 버닝 캐니언의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보이기 시작하더군. 아무리 동맹이라지만 대체 언제 이렇게까지... 의욕을 떨치기 위해 감시를 시작했지만 그의 자취를 추적할수록 의심스러운 정황이 가득했어. 이러한 사실을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이야. 누가 감히 버닝 캐니언을 노린 것인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나는 핏빛의 지배자에게 독대를 청했어. 그리고 그 만남 이후 이렇게 미쳐 날뛰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 정확하게 미친 것은 아니야. 내 정신은 이렇게 또렷하니 말이야. 단지 몸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뿐이지. 만약 누군가 내 정신을 지배하고자 한다면 이보다 좋은 타이밍은 없을 거야. 살아있는 제애라 불리게 된 나를 제압하기 위해 피터 폰 크림슨 리버가 나섰어. 공식적으로 나를 처단하기에 이보다 좋은 명분은 없었겠지. 크림슨 리버 가문의 정의가 나를 포위했어. 피터를 비롯한 모든 이들의 정신이 내게 집중된 사이... 어떤 그림자가 피터를 배우에서 기습을 하는 것이 보였어. 버닝 케니언은 나의 것이다, 가로채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크림슨 리버라는 외침과 함께. 만약 내가 막지 않았다면 피터는 뒤통수를 당하고 말았을 거야. 아니, 진짜 뒤통수를 맞은 건 나였어. 피터의 배우를 노린 건 의식불명이어야 할 발레포르였어. 습격이 있었던 것처럼 자작극을 꾸미고 마치 크림슨 리버가 버닝 케니언을 배신할 것 같은 정황증거를 만든 존재. 그렇게 나를 고립시키고 나를 조종하려고 한 것은... 충직하다고 믿었던 가신 발레포르의 음모였던 거야. 뒤늦게 나와 피터가 진범을 찾기 위해 연극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뜻밖에도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 그 대신 물러터진 나보다 자신이 버닝 케니언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주장하더군. 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나의 무딘 칼로는 무엇 하나 뵐 수 없다고 하였지. 나에게 용서할 기회조차 남기지 않다니... 정말 유감이야. 다른 선택지는 없어... 그를 베어서 나의 칼이 무뎌진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밖에... 이렇게 여는 여인은... 지상하는 여러분들을 얻게 주신다...